세상을 위해서 한평생을 달려온 친구야 진짜 지는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나랑 데스잖아? 나랑 데스해서 지면 그날 잠을 못자요 그 형이 나 본인한테 들었는데 집에 천정에 데스할 사람도 이름 적어놓고 잔다던데 진짜 이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빨면 누구를 빨고 그거를 머릿속에 막 그리면서 잔대요 내일은 누구를 빨고 그걸 빨아서 올라가면 누구를 빨고 누구를 빨고 올라가서 누구를 올라간다 이거를 머리맡에서 그걸 보면서 딱 잔대 진짜 그만큼 하드 철집 못봤다는 위에 그 사람 캐릭터랑 계급을 딱 프린트해가지고 벽에 붙여놨다는 거야 술 한잔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 진짜 내가 천재형이면 그 형은 진짜 노력파 완전 노력파 진짜 내가 천재형이거든 약간 근데 그 형은 진짜 노력파 본인이 말하니까 별로 없어버린다 철권하는 데스틴님은 방송하고 계시나봐요 찍고 반격기 하면 죽어요 명창한 새끼야 살았다 일단 살았다 존 나쁘다 근데 사스케는 아니야 사스케는 처음부터 천재였지만 후방가서도 나루토도 처음에는 좀 천재가 아닌 것 같았지만 금수저잖아 어 저렇게 안되네 다 가지고 있잖아 금수저야 금수저 알고보니 본인이 천재였는데 본인이 천재랬던 거 몰랐던 거잖아 가위 자신감은 솔직히 가위 같다 이빨 들으면서 띵 하면서 가위가 나루토 최악 캐릭 아닙니까 여러분 아 더 빨리 할걸 멍청한 고어택 쓰레기 듣기 근데 우리 방송에서 솔직히 가위 포지션은 청년맛 같은데 그냥 아니 근데 가위는 진짜 다 죽었는데 다우토가 이렇게 막 살려줬잖아요 막 육도선인 힘으로 아 안다있냐 근데 왜 지라이언은 죽였어 가위는 살려줬는데 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거 허친거 즐기다 억소잘하네 안돼 아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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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했다 피가 많아서 팔다리 바이바이 해요 하하하하 졸라 웃긴다 아 맞다 지금 가위는 휠체어 타고 다니지 응 근데 팔다리 바이바이 했나 아니야 다리 다리만 바이바이 한거 아니야 네 다리만 팔은 움직일걸 그냥 팔로 걸어당기잖아 이렇게 졸라 웃긴다 팔로 걸어당기 오버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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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이라 해 장인 뭔 똥물이 알아 원래 라스이사인데 그래 네 어제 아이진 에이 뭐 새산들럽게 개개 그냥 개개 안되겠다 또 참고로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방송에서 탑이제의 언급을 조금 자주 해주세요 디스하고 있는 사람 말고는 탑이제의는 좀 자주 해주세요 저희 얘기만 합시다 왜냐면 저희 시청자들이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탑이제의 얘기하다가 말이 이상하게 와전되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로 탑이제의 언급은 잘 안합니다 그니까 그거는 좀 적당선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처음 알았다 기움? 팟 저 지금 둘리엄마다 쓰신 것처럼 탈탈 털려서 멘붕하시던데 이게 또 와전되면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데스티니 님은 또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또 저희 방송에서 그 막 문의 밀만 탈탈 털렸던데 이런만 하면 본인이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비할때 저 오타짜리 건물이 뭐야 아 오타 비할때는 안 돼요 다다다다 이거 비할때는 안 됩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그 뭐야 8로 써야되지 그때는 8로 써야되 그렇죠 데스티니 방송보면 본인 얼굴 안 보여주고 키보드로 게임하는 거 보여주던데 키보드 키보드 백댓이 더 빨라는 거 알아요 키보드로 백댓이 하면 스티커가 더 빨라요 그리고 키보드로 하시는 분들 단축키 쓰기 때문에 삑이 덜 나 익숙해지면 근데 키보드 유저 단점이 대회는 못 나갑니다 아 맞아 최고의 단점이죠 아이고 아이고 아 패드가 대회에서는 최고입니다 패드로 잘 나는 사람이 대회 최강자에요 패드로 잘 나는 사람이 대회 최강자에요 저는 아스카 할때 패드로 되거든요 요즘에 생각한게 차라리 앞으로 대회 나가면 패드로 나갈까 생각해 네 저는 아스카라서 젤 안발라도 돼요. 백댁시들 별로 많이 안하고. 패드가 대부분인데 양손 양발을 단축키를 쓰기 때문에 삑사리가 완전 안맞아요. 쓰시는 분들 있죠? 라스는 이상하게 안다닌다. 대신에 패드가 안되는게 스티커와 트틱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미세한 움직임이 안되죠. 대신에 정확한 움직임은 됩니다. 미세한 움직임이 안되는 대신에. 스티커와 트틱. 와 포칭이 왜 이렇게 억서 잘한다. 졌다. 근데 기본기 좋으면 다 좋아요. 그래서 다 똑같애 캐릭터들. 진짜 기본기 좋으면 다 가요. 기본기 좋으면 다 좋지 진짜. 얘 뭐 딱히 구린게 뭐냐면 이제 후소태. 하단이 넘구리잖아요. 전체적으로. 구수닦기랑 뭐 이런게. 구수닦기는 좋아요. 구수닦기밖에 없어서. 후소태만 문제있어. 후소태만. 후소태를 데미지를 조금만 더 상향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시청자중에 비니스스타일님이 저희 방송 가끔씩 오시는 좀비님인데. 저분은 저. 기원초를 안쓰고. 기박초를 쓰세요. 기원 때리고 박수치고 초풍 써요. 저 됩니다 저분. 나중에 우리 태그투 방송할때 보여드린다 진짜. 기박초 쓰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냥 기원초가 아니고 박수치해서. 저분이 울산에서 명맥을 이어오는 나름 울산유 풍신유 장인이라서. 기박초 쓰십니다. 마지막 울산 정통풍신유 장인이라서. 죽어가는 손. 청년막 파괴자도. 손에서 초풍이 나가게 만들었던. 나스트 단체인드. 막히면 딜이 커서. 레이븐은 얼마나 큽다는거야 분명. 레이븐 얼마나 큰거야 도대체. 찍고. 레이븐 얼마나 클까. 오 뭐야 뭐야 뭐야. 올래라. 패턴 거라네. 아스칸 좋았다. 오 아깝다. 방금 벽콤 추가타인데. 근데 둘다 만만치 않아야. 그래도 라스트는 좋은게 딜티에라도 좋지. 레이븐 보다. 라스트가 옛날에 너무 좋았을 뿐이야. 레이븐도 하다만하면 다 죽는 캐릭인데 이거. 레이븐도 하다만하면 다 죽는 캐릭인데 이거. 오 예! 아이고 멍청한 거 같아. 이번엔 이지갈아야 되는데.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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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 슬레이키릭! 옆으로 맞아도 안맞아요 레드 옆으로 맞아서 콤보 안나갔어 이 사람 보고 막지 눈이 진짜 좋아 슬레이키릭 오 위험하다 미리 쓰 내가 피할 줄 알고 쓴거거든 저게 진짜 안좋아 레드가 옆에서 맞으면 저렇게 돼 뒤에서 맞거나 옆에서 맞거나 저거 맞았으면 끝났는데 이 사람이 눈이 좋아가지고 따르게 해야돼 진짜 아예 안어쳐야돼 코치면 바로 일캐네 응 딱딱 라스가 저게 좋아 똑같지 뭐 이제 안어친다 무조건 히트시킨다 무조건 가드시키거나 아예 좀 안전빵으로 해야겠다 역대급 레이븐이 5.0 레이븐이죠 236이라서 웨이브 웨이브 쓰면서 할 수 있었고 웨이브 기상오빠랑 이즈였죠 아예 보고서 쓰면 안돼 보고서 먹으면 말이야 멍청아 근데 5땐 다 사기였어 아직 없으면 이건 이즈옥 이즈옥 오 이렇게 다 풀고 알고 잡았죠 이거는 비밀집어서 어 망하는데 알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는데 아 아 이거 쥔거같은데? 시흥 시흥 맞고 12 14 14면 1rp 백대시가 너무 좋다 백대시도 피하고 헛친거 그거 빼니까 라스의 장점만 살려서 라스가 아스카처럼 그래 헛친거도 이렇게 좋다보니까 와우 잘했다 구웠는데 와우 패턴 저거 안돼요? 파워크래쉬 안전허고네 피살기 일부러 내가 정할줄 알고 있었는데 와 일단은 와우 시흥 시흥 땅땅 스피리스 용차는 태그1때부터 있었습니다 아 철권2때부터 있던 기술이라 아 진짜요? 음 철권2때부터 자원이 엄청 다있습니다 태그1 보시면 지금 횡rp 요거 요거 있습니다 커맨드가 다를뿐이야 66rp로 66rp 쓰면 나가 아 진짜 안전하게 어 뭐야 진짜 안전하게 해야겠다 용차랑 횡rp랑은 옛날부터 있던 기술이야 고대 기술이죠 근데 철권2때때는 준을 잘 안했죠 사실은 킹이랑 브루스라는 걸출한 사기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기로 해야겠어 안되겠어 브루스 가불기 막 있잖아 그때 어 맞다 에이븐 이게 안좋아 에이븐 이게 안좋아 철권2때때 킹이 연잡이 안풀려요 어 잡힘 어 뭐야 와 이걸 뒤드네 데스님이 리얼론 좋네 따락해야 돼 무조건 기본기 싸움 해야 돼 기본기 싸움하면서 딜캐 위주로 해야 돼 하당 딜캐 철권2때때 킹이 연잡이 안풀렸어요 그래서 잡기만 쓰면 돼요 자이언트 안풀리고 아 눈좋다고 멍청아 쓰지말라고 아 아 아 아 아 에버 아 에버 어우 에버 에버 줌바참치 어허 에헤 . 이번판 이겨야 돼요. 아 맞아. 지금 강단이구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철군 파일부터 아스카 진짜 좋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역대급 아스카 중에 한 최고의 캐릭터입니다. 아스카 기상 왼발이 길케이가 없었고. 미압이 있어. 지금 앉아서 발 긁는 거. 선자세에서 나갔고. 카운터 나면 기상 왼발이랑 컥기가 확정이었고. 필살기 중단이고. 나켓도 있었고. 용차 건지하고. 그리고 횡신 알피가 완전 사기였어요. 오퍼 2개였어요. 유일하게 전 캐릭터의 오퍼 2개인 캐릭터. 철군 파일부터 아스카. 아 여기 뜯어졌구나. 나사? 응. 아. 존나쁘다. 확정 파일. 저는 지금이 나쁘진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식스 아스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식스 오리진 아스카. 지금이랑 만약에 식스 오리진 아스카 고르라면 식스 오리진 아스카 고를 것 같아요. 플레이어 성향도 좀 있긴 하지만. 식스 오리진 아스카가 훨씬 좋았거든. 아. 왜 저렇게 되냐? 왜 저렇게 되냐? 너무 셌어요. 진짜. 그때는. 식스 오리진 아스카. 식스 오리진 아스카. 식스 오리진 아스카. 아. 복어 안 쓰면 안돼. 복어 먹는다고. 역대급이야. 역대급. 식스 오리진 아스카. 복어 나가실 수 있어요. 오사태. 아이고. 멍청아. 왜 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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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서. 아. 아. 몰라서. 몰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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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 없는데. 라스가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계속 죽었구나. 아하. 죽으세요. 와. 죽었다. 아. 끊었네. 이거 완전 그냥. 이런 타입들은. 그게 하냐면. 그냥 밑으로 오른발이랑. 밑으로 왼발이랑. 그냥. 윈드미만 써야 돼. 딴 하단 쓰면. 보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타입들은. 이제. 헛치고 딜키로. 억수로 잘하니까. 아예 그냥. 기본기 싸움으로. 원 투 웨너퍼 싸움이나. 뭐 저런. 나도 이제. 이제. 그. 2탄 상단이나. 아니면 이제. 하단 맞고 뛰어오고. 아니면 횡으로 써야 돼. 횡으로. 그래야 이겨. 레이본으로. 그렇게 안하면 못 이겨. 퓨전이 뭐야. 퓨전이 뭐야. 와. 짬발. 와. 침투. 도대체. 딱. hta. 엑. 어. 쟤. 억. 아깝다 아깝다 아 근데 방금은 만능이 아니고 계속 이제 2타를 못 앉아서 압박당했어 아깝죠 라스트 저거라도 있어야지 아이고 쓰지 말라니까 보강된다니까 자꾸 쓰게돼 옛날에는 발을 안썼을텐데 청년명이 와서 빨면 때려주고 때려주러 와야겠다 안되겠다 핵투보단 BR 라스트가 최고였지 식스 오리지널 라스트 완전 사기였는데 왼커킥 졸라 후디 개 완전히 말도 안됐는데 진짜 커킥 맞고 어퍼로 듣기 잘 안됐어 그때 그때 다른애를 너무 사기라가지고 이런식으로 해야돼 무조건 이기려면 짜게짜게 짜게짜게 견제만 해주고 온통을 무조건 이렇게 아니면 못이겨요 아깝다 상단 상단 1타 맞는거 보고 쓸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퓨전이랑 똑같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왼커킥 위험했다 무조건 이렇게 방금 딜레이저으면 저 카운터도 쳐맞이겠다 기본기 싸움 카운터 카운터 빵빵 빵빵 안전하게 무조건 개봉기 싸움 해야돼 물만두 패턴 안쓰 무조건 안전하게 물만두니 못쓰니까 쓰지 맙시다 물만두니 쓸 때만 쓰는거야 약간 외국인 패턴도 써줘 외국인 패턴도 써줘 외국인 패턴 외국인 패턴도 나쁘진 않은데 데미지는 좀 꿀같지만 외국인 패턴도 나쁘진 않은데 데미지는 좀 꿀같지만 이렇게 해야돼 기본기 싸움 해야돼 기본기 싸움 해야돼 기본기 싸움 안하면 저렇게 못이겨요 내가 옛날에 모름님이랑 하던식이거든 기본기 싸움 이기는 게임을 하자 이기는 게임 이기는 게임 해야지 괜히 이제 라스트 안에 지면 안돼 이기는 게임 할게 이번에는 재밌는 게임이 아니라 더러운 게임 더러운 게임 더러운 게임 해야돼 안그러면 디바닉까지 들어가 고어택 디바닉까지 떨어지면 안돼 나랑 한 계급 한 계급 차이밖에 안나는거야 그러면 무조건 더럽게 해야돼 이야 여러분 저랑 고어택이랑 두 기급 차이밖에 안납니다 으하하하 기본기 싸움 고어택 열심히 해야됩니다 가드도 확실하네 대쉬 가드 하면서 무조건 레이븐은 원래 기본기 싸움 하면 안되거든 기본기 싸움은 무조건 밀리거든 캐릭터가 라스트가 쓰레기라서 다른 캐릭터한테는 안되면 라스트는 할만해 그래도 하하하하 아 근데 라스트가 중거리 견제가 별로 안좋아서 외높어 이런거밖에 없으니까 어 형단 뭐야 삐사리 오 좋고 기본기 하기엔 너무 구리지 이 캐릭터가 진짜 구리지 애초에 기본기 게임으로 하라고 설계한 캐릭터가 아니니까 어렵겠어 어 오우 쒸 쒸 쒸 또 하려고 저거 후딜 짧아요 아 쒸 상단인데 보강기 어렵다 와 이걸 쒸 쒸 와 잘했다 상대가 육력 RK 썼는데 근데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기본기 이해도가 높다보니까 레이븐은 기본기 해도 괜찮아요 대쉬가드도 하고 이렇게 대쉬가드 띄워지나 레이븐으로 되네 결국 저거 16인갑다 이렇게 대쉬가드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짜게 짜게 당근 볼트라이너 맞고 띄워놓고 레이븐으로 되네 프레임도 모르고 캐릭터 장인이 딴 데 가서 레이븐 장인이라 말하기 부끄럽다 저게 막 15인줄 알았어 레이븐은 이제 못띄워지네 레이븐 하긴 나도 뭐 15으로 띄워놓고 아 짠 말인데 아 쓰지말라고 야 뼈 뛰어내네 맞아 근데 100% 맞는다 지금 한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복어 막아 복어 복어 막아 복어 막 볼트라이 18이라고 볼트가 18? 응 쳤떼이야 이거 어 18이면 귀산대로 가는데 에이 설마 18 아이고 제가 귀산대로 가는거랑 오퍼대로 가는 프레임은 아니거든요 볼트 맞고 18은 아니에요 만약 18에서 내가 알아서 내가 17 1캔 다이오입니다 이 말에서는 아 3RK인데 3RK인데 아 아 아깝다 3RK인데 까비 4RK 4RK 이걸로 재밌는 보네요 계속 이걸로 간지러운 짠말로 외국인 패턴 외국인 패턴 사망이 좋네 이지걸 그랬구나 거리가 멀어져서 와 이겼다 와 아 18이라고 오 에 진짜 늘은거야 원래 18 아니었는데 내 생각에 오 스무스하게 들어가긴 스무스하게 들어가더라구요 아까 레이븐 노프가 무릎도 되겠네 아 맞네 무릎 16이잖아 16이에요 어 무릎 내가 76이다 초속 초속 아 초속 18이면 넉넉하게 무릎도 들어갔겠다 아 아키라메로 근데 그 프레임표가 정확하지는 않죠 사람이 만든거라서 나중에 내가 테스트 해봐야겠다 18이면 괜찮은데 어 비설로 띄워야지 원래 18 아니지 않나 아 아이씨 레이븐 똥캐새끼 조곤하지 말자 방금 막타 상단 아 나이트 하하 병모를 위한 막타는 상단입니다 저게 맞추기가 어려운게 제 타점이 짧아요 그래서 맞으면 저까지 되게 멀리 가지만 어 아 아 아 저기 카운터 나오네 나이스 상대가 락스를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 어 이제 앉았네 이거는 그냥 횡치고 앉는거야 하하하 의도한게 아니야 이제 안쓸거야 한번 앉은거 봤기 때문에 기본기 기본기 계속 기본기 짜기짜기 기본기 짜기짜기 해야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걸 앉은거 때문에 상대가 생각이 많아질거야 아이고 그거 되게 이기고 있었거든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짜기짜기 해야될거네 어 그러면 이길거 아 졸라 아프다 아 지금 확정? 어 뭐야 이거 이렇게 도색 때릴 수 있으면 좀 안전하게 하셨네 와 잘했다 잘했다 퍼지가 된거 같아 벽까지 갈줄 알았어 제가 옆에 태그2가 있으니까 요거 하는 도중에 제가 태그2 켜서 한번 해볼게요 무조건 짜기짜기 와 이거 그것도 버거 먹었나? 이건 아닌거 같은데 좀 아프네 개격 아 아 아 아 아 겁나 아프다 끝났다 졸라 아프네 보고 쓰니까 저거 1타 맞는거 보고 허허이 오우 짠손 쓰겠다 다를수도 있죠 택투꺼 보고 세븐꺼 보고 아 아 아 저거는 저 상황에서 저건 하람밖에 안 나오는데 어 죽을 줄 몰랐다 에이 완전 대놓고 앉아있었다 어 미친척하고 뒤자서 양반했어야 된다 죽었다 콜라가 떨어져서 지금 아 아 근데 이거 계속하면 짜기짜기하면 결국에는 콜라 어택에서 실패했다 아 피곤하구나 음 은 에이 소away 스프라이터 어딨느냐 아 스프라이터 нуть 아 으응 스프라이터 하고 스프라이터 근데 그 반식에도 저걸로 압박 주면 돼요 저렇게 후 소태äl讓 그냥 웬..땅거트를리케.. 움직임으로써 그렇게하면 편해 그런식으로 원래 그런식으로 캐릭을 해야지 솔직히 레이군도 그냥 시갱만치면 답없어 얘 다 피해 시갱치면 아 쓰지말라고 멍청한 보고맞는다고 멍청한 고태가 피하고 아깝다 아깝다 이거 한번 낚시 걸어야하는데 일로와보세요 눈 진짜 좋아 뭐야 젠장 기상아파인데 아깝다 아홉 시간 카운터잡기 나루토 나루토 카카시 아깝다 카운터 아아씨 점피모소씨 고정패턴 붕 붕 윈드밀 붕 기상아파 카운 카운 시공인가요 빨래들어가네 아우 외국음 패턴 이번에 막네 아우 아우 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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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저 있으면 다 죽지 그냥 스프라이트 카운 당분이 떨어졌을 때 당분을 먹어 줘야지 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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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저하면 진짜 다 죽아요 지금 카운 카운 Mountain QT 5승이지 바로 연습 안해도 5승이다 기본적인 심리 갖고 가는데 헤헤 난 로저 그냥 기술 3개만 똑같으면 돼요 근데 전팀님은 에지 나왔잖아 그분은 소원성취 하신거지 나 좀 꽈라도 좋으니까 나왔으면 좋겠다 안 돼! 복음 안 났다고 빤찍 안 돼 맞아 복음 안 났어 물레방아 아이고 시계를 타는데 복음 안 났어 야! 공차가 자꾸 욕심이 생겼다 자꾸 때리려고 하고 한편 남았어 레드? 아... 좋아요 그니까 그니까 나오면 죽어 바로 이게 지금 철권인지 본인 뺨 때리는 게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레이븐 따위 로저 나와서 고어택 레이븐 잡으면 내가 레이븐 해야지 나 드디어 레이븐 할 수 있다 에리류 레이븐 할 수 있다 이거 못 앉아요? 아 저거 띄워야돼 띄워야돼요? 아까 그거 방앗게 안되나? 저것도 띄워야돼 아 근데 지금 방앗게 가드빼겠구나 네 분은 못띄워야돼 하하하하 왜 이래? 네 분은 나 쟤 뛰고 소점프 으어어우 하하하하 머리가 아닌가 머리가 아닌데 하하하하 쩔었다 로저 대신 알렉스 나오면 똑같지 알렉스나 로저는 같은 거니까 그렇지 같은 거니까 전진님한테 크리스티 나오면 좋을거야 에디 나오면 좋을거야 물어보는거야 똑같은거지 뭐 질러버리네 와 쟀쓰 쩔어졌다 아 4.2 아 아깝다 방금 어 하단 반겼기 방금은 벽광시킬 수 있었는데 할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방금은 벽광시킬 수 있었는데 발차기하는 걸로 내가 요새 벽떨리기로 너무 욕심내 벽은 각도는 좋았는데 2잽을 너무 빨리 쓴 것 같다 내가 떨어졌어 아따 피곤하다 아 아 아 내꺼 쓰네 하하하하 한번 더 세운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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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저걸 흘리는구나 이거 바로 왼발 이겨요 프레임 때문에 다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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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이 짜게 짜게 와 기상 오르나 기상 저거 오르나포 진짜 잘한다 짜게 짜게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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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실하냐 구두 딱히 장인 단순하고 하면 백댓씨로 하면 1타가 저렇게 안맞아요 2타가 1타고 치면 어떻게 해 무조건 이제 개봉기로 아 아깝다 무조건 개봉기 짜게 타 깨면서 횡으로 피하고 무조건 못먹는다 스윙 진화채 흐허허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무접은 기본기 싸움 해야겠어 그냥 팽으로 피하고 레이븐도 레이븐으로 이런 플레이하면 진짜 재미없거든 왜냐하면 웬허퍼가 너무 구려가지고 이러면 재미가 없거든 레이븐 자체가 이상한 기술도 막 쓰고 이래야 돼 그래야 재미있거든 철권이 난 지금 철권 재미없어도 죽겠는데 그래도 이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돼 이 밑으로는 에이 가이즈 오 예 디모션 데스티니 이즈 디모션 에이 가이즈 플리즈 아우 채널 뭐야 판정 사라졌다 방금 팔로우 플리즈 뭐야 뭐지 뭐지 방금 뭡니까 여러분 어 방금 뭐야 과학이죠 뭐긴 뭐야 아니 판정이 사라졌어 같이 고소태를 했는데 웃기네 와 이익익어지네요 맞나 안맞나 맞았다 난데 아하 나이다 기압을 넣어줘야돼 하하 아이고 제스 물 물 아 대시 안됐다 아 아하 이건 내가 실수한거 대시를 이렇게 무릎에 놓고 하니까 쓰 아 대놓고 앉아있었네 예상했어요 완전 대놓고 앉아있었네 하긴 저기서 미친척하고 중단 이미지가 않지 보통 와 공중에서 저거 맞추네 아 한번 더 했는데 한 번 더 쓰면 상대가 때릴 것 같다 상대가 때릴 것 같다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입방정 입방정 살았다 입방정 입방정 아 코디를 많이 늦게 풀리구나 저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저기 정이하자님한테 떨어졌습니다 정이하자 이제 3일째 만났어 와 3일동안 데스했네 계속 근데 3일째 데스했던데 정이하자 계속 2탄 올라오네 아 저기요 과학입니까 와 자 손나라 딱딱 달려가서 띵 피하고 한 번 먹이고 다시 한 번 먹이고 이러면 죽어요 안타깝다 아 귀여워 기벙기 싸움을 해야하는데 계속 본심이 나와버린다 기벙기 싸움하자 상성이긴 한데 뭐 그냥 이길만 해 나는 난 이길만 한데 나에게 진짜 막 못 이길 정도였으면 내가 데스를 이기지 않지 어제 어제랑 그저께랑 맞잖아요 못 이길 정도는 그냥 이쪽 계급에서는 상성보다는 그날 컨디션이 가장 중요해 정이하자 뭐 이틀 연속으로 이겨봤다가 오늘 자서 의미 없는거죠 이거 할만해 그냥 모든 캐릭이 할만해 앉아야되는데 멍청한 고어테가 그렇게 앉으라고 죽었다 아 벽 앗 앗 앗 앗 앗 앗 roller 렛 앗 앗 shown 앗 앗 앓 úcar 티가 안 μας 엉 네 앗 깐 That 작elijk 잘하는걸 떠나서 그냥 어차피 그날 항상 말하자 철권은 운이야 운 위의 계급들은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니까 딱 잘하는 사람 한 대여섯 명은 다 운이야 그날 그날 최신 기술이 탑재되겠습니다 그날 그날 누가 하단을 잘 맞추나 카운터를 잘 내나 그거지 다시 기본기 싸움을 해야겠다 재미없는데 그러면 저게 막히고 없나? 상단인가? 뭐가 바운드 시키는 아아 아파요 9RK만 하는거야? 야차!!! 9RK가 상단이냐고? 라스트 기술이 있어요 바운드 시키는거 아 이거 빵빵하는거? 스크류? 2타? 아니아니아니 안전하게 해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짜게짜게 다시 다시 원점 다시 짜게짜게 이렇게 기본기 싸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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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카운터 태어 WORK 김치 큰 사발 실력 비슷하다고? 뭐 운빨이지 뭐 철건이야 아 진짜 구렸다. 내가 먼저 썼는데 발동이 나오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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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아프다 한단 아 저거 중단도 있지 않아요? 없다 저거는 중단인데 중단 존나 흐리다 아니 저거 뭐야 아 지금 비봉기 해야지 멍청아 뭐하는거야 지금 아 또 또 또 또 오래가다 또 오래가다 아 피곤하네 자 지현아 비봉기 쌍 가자 자 괜찮아 호수 때 몇 대 맞아줘도 돼요 형 보호만 보세요 오랜만이라서 아이고 와 지렸다리 지렸다리 오졌다리 오졌다리 아 기상포 아 기상포 계속 맞는다 보니까 저게 애매해 저게 항상 보니까 저거 ERK 한 다음에 기상오름을 계속 맞아주시네 아까부터 아니 윈윈윈아 쓰기 시작했어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정야제가 잘하는거지 폴을 잘 자르는거에요 진짜 폴 그 사기적인 모습들을 잘 소화해내는거에요 이거래 진짜 그 타이밍이 그런 뭐 와구 타이밍이라든지 이런거는 진짜 이거 뭐 철권을 그냥해서는 안나올 그 타이밍인들이거든요 철권을 많이해서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진짜 집사람이구나 저거 집사람이구나 저거 파이팅 아 지르지 마 하지마세요 야 아 아 아 발동이 되는구나 아 유지인혜단이 안녕하세요 근데 상단이잖아 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퍼에 상단 EP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레아 캔슬 그게 문젠데 그 다음에 아바 꾸르기 그거 그거 빼고는 뭐 그정도 줘야지 뭐 근데 웃긴게 저도 빨간잔에 스무수문 올라왔잖아요 폴이 정이하제님 말곤 없어요 빨간단에 지금 몇명 없어 아 뭐야 이거 왜 나가 폴을 주캐로아는 빨간단이 없어요 폴이 세다고 하는데 주황단에 솔직히 많거든 근데 개인부이상부터는 솔직히 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 중에서 폴이 개인부이상인 사람 얘기해봐요 저스티스 말고 누구있어 없다니까 안돼 사기지마 아 이건 못 이겼다 아 못 이겼다 레아 캔슬은 좀 고쳐야돼 맞아요 근데 어떻게 상단이니까 러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러케밖에 없잖아 러케밖에 없잖아 아 두 번을 써 아니 그러니까 포포마님 로아의 무릎은 폴이 주캐가 아니잖아 아빠킹님도 폴이 주캐가 아니잖아 해프미도 폴이 주캐가 아니잖아 주캐인 사람만 아닌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그사람들 의자단 다 찍어본 사람들인데 그러면 정캐릭 다 최고수야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맞지만 저스티스 포거님도 폴이 주캐가 아니잖아 잘하는 사람들은 몰에이도 다 찍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주캐인 사람만 얘기하는거야 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캐릭에 대해서 그러면 솔직히 러케랑 저 뭐냐 정해아대문이 말고 어깨 하나 빨간다네 안그래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러케는 원래 잘했어요 옛날부터 잘했잖아 그리고 철권 옛날에 세계대용에서 3등 했잖아 2등인가 3등 했잖아 폴 말고도 옛날에도 잘했었어요 그니까 이건 어차피 폴을 무슨 캐릭을 하든 그거야 그냥 어차피 주캐 없어진 사람들이 폴을 하고 정해아대 같은 경우에는 폴 자체만 할 줄 알아 진짜 딴 캐릭들은 폴만 몇만판을 했는데 세븐에서 정해아대는 진짜 아케이르 전적 보면 후덜덜한데 몇만판이 말이 있나 방구냐 나는 복귀해서 했는데도 4천이었나 복귀하고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못 미치더라고 아이고 삑살라 근데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이 사기를 하는데 그 주캐로 하는 사람들 로케랑 정해아대 말고 없잖아 안그래요? 아 멍청한 배웠때는 유저들이 평가하는 거랑 좀 달라 사실은 근데 어차피 그 단에서도 어차피 좋은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느끼게 어 그치 근데 솔직히 주황단급에서는 그 계급 계급 구간에서 그게 캐릭터 티어가 좀 갈리는 것 같애 무종쿤은 들어가야 주캐 아니야? 무종쿤은 데빌진이 주캐지 원래라면 데빌진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말하는 무종쿤이나 로아이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거나 갖다 놔도 잘할 사람이야 무릎님이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니까 주캐인 사람들 얘기하자 이거지 그 사람들은 척권 시스템을 이해하기 때문에 캐릭터 장애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 아 뭐야 무리가 있죠 아니 나름 또 또 지겠는데 아유 피곤하다 그 캐릭터 장애인은 무빙 그 상황 판단력이 좋아요 척권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빙이 좋은데 캐릭터를 잘하는 사람은 상황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상황에서 그 캐릭터의 무슨 기술을 쓰면 어떻게 맞는다라는 걸 알아 그 후 상황까지 알고 있어 그게 이제 캐릭터 장애인이야 아 근데 이제 캐릭터 장애인 아니고 척권 잘하는 분은 그런 것까진 몰라 그냥 기본 판정 정도만 알고 계시고 판정 싸움하고 횡치고 이건 뭐지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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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썼는데? 응참 큰다 보다 야식 크래쉬? 야식 크래쉬가 뭐야? 야식 크래쉬 하나고 있네? 스트리머가 야식 걸고 하겠지 치킨 배 하겠지 야식 크래쉬? 여자는 비키니라고 배웠어? 근데 얘는 여자로 안 보여 야식으로 하기에는 야식 한 치킨은 3마리 줘야 야식이지 근데 저번에 모 스트리머랑 치킨 얘기했는데 치킨 못 얻어 먹었어요 이겼는데 그래서 까먹으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얏 역시 이터널 심리전 지렸다 우리 사나이 몇 명인데 여기 저희는 야식 크래쉬 하려면 최소 치킨 두 마리 먹어야지 한 마리로 안 된다는 거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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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것 같아 얍! 저희는 이제 치킨 빵으로 해봤는데 치킨을 못 받은 적이 있어서 치킨을 못 받은 적이 있어서 아 그래서 에 아이고 아프다 얍! 맛있는 그때 제 기억에는 타 스트리머랑 오데온가 저희가 했지만 안타깝게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눈치 싸움 두 마리? 두 마리면 괜찮은데 두 마리? 두 마리면 뭐 괜찮은데 안돼 키모티 키모티 야 잔발 근데 문제는 구호택이 치킨이랑 피자 시키면 잘 안 먹어요 엄마가 저희 방송보면 자러 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뭐냐 항상 피자랑 치킨 시켜 먹으면 구호택이 잘 안 먹어요 나루토 나루토 에이 또 지나? 이번엔 진짜 이번엔 진짜 이번엔 진짜 기본기 야 시 시간 되면 뭐 어 아 졌다 이거 힘들다 과감하게 나옵니다 상대가 과감하게 나가죠 아 과감했다 이거 진짜 피가 존나 많거든 막혀도 괜찮거든 치킨 치앙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아 그러면 정련막이나 뇌가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영광인줄 알아 뭐야 안보여 또 클립영상? 끌어드릴게요 빨간다네 안그래요? 뭐였어요? 어 화멘 나갔네 죄송합니까 아아 레아 맞았어요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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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일단 일단 레아 맞았어 일단 레아 맞았어 일단 레아 맞았어요 아 이게 방송이 캡처 카드 시스템이 바뀌어서 한 번씩 나가네요 이게 화멘이 잘하니까 도네 영상이 안보이네 안 돼! 돼! 나라토 돼! 나라토 정의화제 라이진이었어 아 졸라 웃기다 나라토 졸라 웃기네 정의화제 라이진이었어 아까 승단은 못하셨는데 아 졸라 웃기다 안 돼! 멍청! 자꾸 공격할라 빡기맞아 졸라 아프네 저희 방송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스크님 온 언급을,, 다 어짜피 저희가 최소윤 배 인터넷 다른 방송 보면서 거니터링하고 있기때문에 다른 사람 어떤계급이다 이렇게 말씀 안하셔도 30 어차피 뭐 조곤 오고 캠 새로운 Singh был 댄 미리 venth 인터넷 곰 난 피곤해 요새 계속 잠을 못 잤더니 아아아 공부 댄어 에앗 아아! 뭐하니? 아 상담 안 떴 아 뭐하니? 김호띠 김호띠!! 김오띠 김오띠! 나로토! 나로토 김호띠 나로토 김호띠!! 나로토 김호띠!! 예예예예! 김호띠의이의이이 짬뽕이 짬뽕방송 아아 저요 많은 분 잡고 올라갔습니다 저 뭐냐 쿠마시는 쭈뿍쭈뿍님 처음에 리비워드 제가 리비워드 올라간게 원래 그 주작 풀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 드라곤오프님이랑 음진하시는 분 만나가지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최신기술 리비워드를 찍었는데 리비워드에서 그 뭐냐 그날 리비워드 찍은 날에 그 뭐지 아이뮤지션님 만나서 마이티로 떨어지고 마이티에서 그 누구냐 광재진님 만나서 떨어지고 주작에서 무릎님 만나서 청룡으로 떨어져서 걸레 됐는데 아 무릎님 만나서 무릎님 승단시켜드리고 주작 걸레였는데 그냥 청룡님 만나가지고 청룡 그때 미구엘 했을거에요 미구엘 하시는 분이랑 있는데 그분이랑 했다가 비벼져가지고 제가 이제 강단 마이너스라서 강단 됐다가 그분 따라서 주작되고 주작에서 또 올라가서 올라가서 마이티에서 쭈뿌쭈뿌하고 쿠마 하시는 분 빨고 리비워드 찍고 끝 였습니다 그 영상으로 다 나와있어요 그거 일주일도 안된거라 지난 영상 보기하면 나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대진운이 무릎님 만나고 있을때는 좌절했었는데 아 팔 아프다 이제 지면 안진다 아이씨 안진다고 하면 무조건 뭘 맞아요 어떻게든 제가 리뷰를 찍은거 알고 계시네 복무운이 어디까지 난거야 그최 에라잇 에라잇 하단 쓰세요 그렇죠 자 이제 가만히 있을거에요 하단쓰면 되요 바로 하단쓰고 레드 원투 나루토 내차 나루토 내차 나루토 내차 나루토 아 나루토 아 역시 나루토를 써야되겠어 어 뭐야 이거 왜쓰세요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그 지난방송보기 하시면 제목에 아스카 의자단 가자 되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 그때 좀 뭐였지 집중력 싸움에서 내가 이겼어 쭈뿌쭈뿌님이 하단을 못막아서 내가 이겼어요 안나 이게 나의 나루토입니다 여러분 우치아 보호텔 와 지렸다 슬로우모션 인간적으로 너무 길었다 하하하하 맞아 절라 길었어 하하하하 아 개꿀재미네 어 뭐야 1차만쓰기 아 낚시 어디가니 라스야 카운터 디전 자세 아 아무것도 안해요 다시 낚시 집에 가고 도망가자 띵 다시 도망가고 이지 자 이거 한번 낚시 낚시 한번 걸려 한번 걸려봐 함 어 어 어 위험하다 잘 들었다 아니 비어라일적이라니 졸렬님 마을 졸렬 그 자체 아니 나뭇잎마을 자체가 그 뭐야 센주가 졸렬하지 졸렬 그 자체 우치아는 졸렬한게 아니라 현재 고호텍의 상태는 졸려 하하하하 아 뭐야 콤보 그의 말은 졸렬 하하 죄송합니다 아 원투 카운트 안 나오고 내가 죽고 안 tourists изуч 안돼 아 management athletes 아들 앗 9 사间 보태 이기면 승리 포즈를 거하기랑 재밌게 해보자 땅땅! 하고! 안고! 윈드밀! 안 돼! 오 틀렸다 지안아 넌 알 수 있어? 어! 아깝다 어 저 뭐야 어 자 타이밍 오거든요? 지금 오거든요? 오거든요? 지금 왔거든요? 윈드밀 오거든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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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세요!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어 부럽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예! 섹스! 섹스 섹스 나루토 나루토 반격기 반격기 존나 아프다 에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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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해 진짜 ㅋㅋ 방역 안되죠 ㅋㅋ 방역 안되지 ㅋㅋ 맥네즈 왔다 ㅋㅋ 방역 안되지 ㅋㅋ 아아 마지막에 나루토로 죽이려 했는데 아아 멋있게 그럼 쟤 멋있잖아 아 클립각이잖아 이건 아아 내 나루토 맥네즈 좀 세개로 빵 터지게 말자 아 내 나루토 아 왜 막으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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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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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안하자 아 이거 한글로 광설에 갑자기 줄었다고? 그렇다 하면 되요 아! 아! 아 오케이 아하자 뭐야 뭐야 퀵치단 부르다가 뭐야 일어나지 못하고 도착해 왔어요 아 아 마감 거리고 젠장할 제발 원투? 어 뭐야 원투 썼는데 하다 오지 말라고 빵띠한 대가 하자 피하고 안 피해지네 잠바를 아 미친 잠시만 잠시만 이거 지겠는데? 아 지겠는데? 작아졌다고 방송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뭐 걷는거 없는데? 아 앉는 자세 앉는 자세 아 멍청아 하나 쓰지 말라고 마이크 소리가 작아졌어요? 뭐가 작아진거야? 마이크 소리가 작아진건가? 제가 잠깐 저기 뒤에 있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거 아니야? 오 2,3,2,3 할 때 앉는 자세 아 나루토를 멋지게 죽이고싶다 마지막에 딱 디모션 떴을 때 안돼 안돼 되지 않아 아 아 전체적으로 작게 들려요 아 아 요게 요 요판 끝나고 제가 편볼게요 으어 형님 뭐야 저거 아 졌다 어 사기꾼인데 아 tras 타려 couple 정시 달려 다시 여러분 마지막 나루토를 한번만 노립시다 진짜 자 나루토 한번만 노립시다 나루토 계속 디모션 뜨는데 나루토로 끝내고 싶어 멋있게 어? 뭐야 형 소리 왜 이래요? 아 저... 저렇게... 저렇게니까 집중이 안된다 나루토 하나만 쓸까 여러분? 나이스! 그냥 나서만 달라고 하자 아씨 지돌이 아 저도 저거 지돌 안돼! 안돼 이지롱 아 쓰지 마! 오! 오셨네 이거 뱁딜 안 드릴게요 얏! 얏! 얏 얏 얏 아허허 젠장아 윈더밍! 윈더밍! 자 윈더밍 하기 전에 레드 쓰면 됩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레드 딱! 레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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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겁나 다졌다 와 까비 까비 소리 안나와? 나와요? 이상하게 났어 저게 안... 백태시가 너무 빨라가지고 소리 괜찮아요? 아아 아 또지나? 와 몇번 막네 나루토 하고싶다 상단이다 나루토! 이걸로 계속 맞는다 아까부터 아 구두 잘 닦았다 이거 지면 나루토 더이상 안씁니다 더이상 안쓰요 나루토 마이크도 작나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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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온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나루토 안쓰습니다 위험한 나루토 안써요 판정 그린거 맞아요 오라고 하네요 상대방이 지금 좀 와라 이렇게 하는데 하겠습니다 그대의 바람대로 얘는 솔직히 근데 데미지도 똑같은 아! 아 나로도 쓸 거 이번에 나로도 쓸 거 저게 지는구나 아 아 아 저게 너무 싫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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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멍청한 거 같아 멍청한 거 같아 아 계속 나로도 쓸라고 하네 원트만 쓰면 나로도 쓸라고 막 나로도 이제 막 그 분신스 쓸라고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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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나루토 이제 안 쓰겠습니다 응 선언합니다 나루토 안 쓸게요 이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네이버는 이제 판정이 구린 것도 없지 않아 했는데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으 으 아 제발요 제발요 레이븐 씨 레이븐 씨 콤보 좀 흐흐 따줘 안 꺼든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안 꺼든요 어 뭐야 반격기 반격기 이거 이렇게 돼야지 아까도 원래 이렇게 돼야 돼 어 멍청한 안 틀었죠 어 으아 아 으 으 으 으 으 소리가 작다고 아 아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방송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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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라토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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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쥐고 있어 으 으 아니 뭐 간단하게 간식거리나 없어서 나라토로 죽이려고 했거든 아 강당했어요 저기 애들한테 어 뭐야 이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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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겁나 재밌게 하고 있긴 한데 나도 나라토 쓰면서 네 안전하게 하려고 이제 끝내 나도 안 쓸게요 이제 진짜 으 으 으 아 이거 멍청아 훔치면 안되지 아 그러면 와 저기 좀 짧아 뭐야 어디가니 으 오오 나르토 쓰지마 이거만 써 짠말만 딜 싸움만 하자 기본기 싸움 뭐야 라스는 왜 안맞는거야 자 기본기 싸움만 자 기본기 싸움만 어 기본기 싸움 차근차근 차근차근 기본기 싸움 아 근데 올려도 데미가 없어 이거 철권 자체네 진짜 너무 재미없어 나에겐 노피스 뿐이야 아이고 어어 반격기 얏 얏 이탑 얏 나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좀 새로운 사람들이 게임 좀 하고 싶고 좀 재밌게 하고 싶다 아휴 소리 아직 짜가 방금 방송 맞는데 괜찮은거 같은데 무르님 잡으려면 다시 공부해야되요 맨날 그 철권 동영상만 보고 있고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열심히 할 그정도로 열심히 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정도로 열심히 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복귀하고 열심히 했던 거지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이럴 거 다 잃었잖아 나는 여기 딱 어 통신 내려다 이럴 거 다 잃었잖아 그 누구야 무릎님 그 그 난 이기고 이제 접겠다라고도 했었고 옛날에 죄송합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 스프라이트보다 누구예요 근데 어? 쿼랑 형님 네? 쿼랑 아 쿼랑 형님? 응 오랜만이네 응 저녁에 일 마쳤다고 간만에 억울을 못 안 응 방송 끝나고 볼 거 같아 너희들 다 내 때문이야 아 괜찮아요 뭐 계속 하실 거면 뭐 해도 되고 이제 뭐 졸리면 이제 가셔도 되고 응 아 재미 없다니까 이거 철권 이제 그때는 이제 복귀하고 이제 좀 재밌으니까 이제 한 거지 근데 이거 뭐냐 데스티니님 어떻게 계속 하실 거예요? 이거 뭐냐 이 상어는 으으어 나 나루토 있다 너만 그런 거 있냐? 나도 있다 나 간다 어?! 어?! 아니야x3 간다 나 간다 나루토 오 까비 닌자네 사무라이 아니야 저거 하하하하하하 키사메니 키사메 거기서 어 키사메다 키사메 이런 키사메 새끼 이리와 일로와 요도 3회 하다를 들고 여러분 조심해요 내가 이러다 때릴거야 진짜 이러다 때릴겁니다 내가 이러다 때릴거에요 나 시간 한 10초? 7초 남았을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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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할게 그만할게 자 지금이야 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사기쳤죠 푸진인사로 가지를 못하는게 아니고 아까 푸진이었죠 그냥 젠장 그리고 우리 막 푸진일때 푸진 차단에 푸진이 안걸려잘 그리고 라이진을 내가 여러분 그거 아직 몇달에 찍었더라 2달 3달 3달 4달 됐어요 그때 나 진짜 재미없어 했거든 완전 아까 정이야자님 빨렸는데 정이야자님은 승단을 못하고 잠시만 사기꾼 아니냐? 같은 닌자인데 잠시만 사무라이지 사무라에요 일로와 오씨 무서워 일로와 내 생각에는 떨어지고 계속 데스할 사람이 졸졸졸졸졸이 있으면 올라가 일로와 진짜 퍽 안치고 일로와 근데 계급을 찍어도 우리 시간에 맞는 계급 철권 상대가 없어요 진짜 맨날 걸린 사람이랑 똑같아 진짜 김 오지마라 김 오지마라 김 오지마라 오! 아 안녕하세요 진지하게 한다 죽었다. 진지하게 한다. 젊은 순간이 나타난다. 카페베리는 우리가 상주하자 한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김오지 마세요. 김오지 마세요. 얘는 코리아 네이븐이라기보다 한국식으로 홍길동? ㅋㅋㅋㅋ 올팩 미낭 진지하게 진지하게 수리검이 없어 수리검이 없어 수리검이 없어 수리검이 없어 비상오패인데 욕을 나루토 패턴 수리 견기 클렌치фф GM 조If 고길동은 뭐야 고길동은 홍길동 아니고 고길동이야 고길동 고길동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리한테 그렇게 착취를 당했는데도 대인배적이 면모 아닙니까 집도 막 무너지고 집안 살림 다 거동을 내고 식객들 막 와도 막 웃으면서 반기는 안그래요 둘리야 엄마라니 저게 기나? 둘리 3G에서 둘리가 고길동 집 3번을 말아먹었을걸 나도 기삼에 덤벼라 기삼에 덤벼라 야 왜 아 이런 키삼의 새끼 팔로우 안되시는 분 있으시면 팔로우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하 하하하하 나의 나루토가 역시 안개마을 7대 닌자였습니다 역시 역시 안개마을 7대 닌자 7대 닌자 답군 8대 닌자 괜히 유명한게 아니구만 나루토 아 이거 안되네 대쉬에서 뭐 패턴을 만들고싶은데 나루토 패턴을 나루토 아 빅터시가 펴지겠다 이거 아 우리 각가이 센세 아 얘 레이븐을 가이로 못 꾸미나 가이로 꾸미나 하하하하 가이 하고싶으면 그 뭐냐 로우정도는 해야지 아 가이로 꾸미고싶은데 흑인 가이 아 사스가 탈주 닌자 하하하하 뭐야 디바인 맞네 아 스카로 디바인 실화냐 아 스카로 디바인 실화냐 얜 또 뭐야 뭐 얜 누구지 S라인 아스카 누구 닮은애 없나 나루토에서 아 스카 아 스카 사쿠라 같지 않나 사쿠라 샤나루 그런거 아니야 저기요 저기요 반응이 왜이러세요 반응이 땅땅 땅 아 아 나 안나가 나가 나루토 나루토 피하고 어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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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차는 쓰세요 위보 안쓴다 용차 왼커킥 다 쓴다 왼커킥 용차 저 왼커킥은 아우씨 웨이브가 안됐어 용차는 용차는 레이븐으로 6xp 쓰면 되구요 왼커킥은 타이밍보가 재팁 내밀면 재팁으로 건딜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왜 나가 나루토 각이다 나루토 어허 하쿠라가 더 이쁜것 같기도 하지 아 뭐야 나루토! 나루토 가자! 나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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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 그림자 분실술! 가게 분실! 나루토! 아! 아 오른쪽 안들려요? 아 오른쪽 안들려요? 아! 오지마세요! 지금 오디오가 좀 꼬였는데 손 볼게요 그만! 맞을수도 있어요 제가 이어폰으로 확인을 안했거든요 뭐야 왜 안맞니? 빙! 빙빙! 아! 오른쪽 왼쪽 다 들려요? 오! 나루토! 피하고! 아 졌다 끝났네? 레드 있었네? 그걸 못봤네? 어! 오! 다시 올려드려야겠네! 이긴다 이거는! 점수를 빨릴 수 없지! 1점이나 빨릴 수 없지! 지금 아마 오디오 쪽 선이 겹적불량이라 지금은 또 왼쪽 들릴걸? 우! 3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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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스피커 4개에다가 하나는 방독용으로 빠지거든요 소리가 별도로 믹서를 달아놔서 통출력 컴퓨터가 있고 아 도비빈님 맞다 그거야 그만하세요 아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요판 끝나고 오디언 손볼게요 아스카 저게 역백로 2타 맞으면 이득이 큽니다 4쯤 되거든요 저걸 막으세요 흘리면 제일 좋고요 아 아 나 지면 안돼 아스카 제가 볼 땐 최고의 하단기입니다 아 뭐야 저거 왜 맞지 이지 걸려요 아 아깝다 안돼 아우 깨지 말지 자자자자 아 아 아 아 아 못막아 내가 뒤로 안맞지 왜 어? 뒤로 안맞지 역백로 역백로가 좋아 알고있는 당한다 여기 오빈 눈오빈 눈좀 하려 네 네 인터널 없으면 저는 이제 가볼게요 너무 피괴해 네 눈아프다 이제 너무 많이 했다 게임 요새 너무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애 벌써 1시야 와... 오늘 일찍 갈라 그랬네 봐봐 이렇게 A터널도 없고 그런데 근데 솔직히 지금 없을 시간이기도 해 진짜 없을 시간이기도 해요 어우 이 사람 잘하는데 이 사람도 레이븐... 아닌데 아 이 사람 잘해 기본기는 어케 올리나요 졸라게 맞으시면 됩니다 그냥 기본기 캐릭한테 겁나 뚝가 맞으면서 아 내가 이걸 했는데 왜 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이게 잽을 하잖아 상대방이 잽을 내미라도 같이 맞아요 봐봐 잽 잽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잽하고 외너퍼 이게 일단 기본이야 기본중에 기본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예를 들어서 잽하고 외너퍼 했잖아 시계횡 반시계횡 이런식으로 그런식으로 변형을 해가는거에요 저런식으로 오케이? 띄우는거 이제 뭐 때리고 그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만두 패턴 띵 오 아프다 하나 쓰지마세요 그리고 우리 레이븐 유저들 고오키한테 고통받지마 이것만 쓰면 돼 오케이? 고통받지마세요 자 이것만 쓰면 돼요 자 이것만 쓰면 돼요 자 이것만 쓰세요 자 이것만 쓰세요 이거 자 됐죠? 이거만 쓰면 돼 아 진짜 고펠레가 아니라니까 이거 진짜 봐봐 이것만 쓰면 돼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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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이거만 쓰면 돼 이거 쓰나가 하단 쓰면 돼 다시 해 이거쓰고 이거쓰고 하단쓰고 이거쓰고 이거쓰고 이거면 돼 진짜 점프를 못한다니까 아니 진짜 안사는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진짜 도둑이님 아 그만 이것만 쓰면 돼 진짜 진짜 자 이렇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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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맞잖아 맞잖아 이러다가 하고 하단하고 피하고 자 커키만 쓰네 커키만 커키만 커키들게 잘 못해 있긴 있는데 좀 어려워요 2타 아 작게 맞았다 아씨 아 아 아 아 2타 1타 하고 하단 하면 아 왜 일어나세요 아니야 뭐 텐션이 높은게 아니라 지금 졸린데 졸렬 안잘라고 자 오늘 한시 반까지 할게요 2타 2타 내일을 위해서 찍고 내일 또 재밌는 방송합시다 자 그러는 의미에서 팔로우 안하신 분 팔로우 좀 제발 굽신굽신 아 아 저번에 팔로우가 저희들에게 힘이 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땡 우리 레이븐 조저들 화멍기 자 저것만 쓰세요 해야지 또 이것만 쓰세요 이거 쓰고 하단 쓰세요 다시 이거 쓰세요 2타 쓰세요 자 이렇게 안되죠 어려워요 하단 아악 아 아 어 사냈다 저것만 쓰세요 오오 오오오 저거는 이제 내가 웨이브해가지고 점프할때 자 이것만 쓰세요 이것만 쓰세요 우리 레이븐 조저들 짬발이랑 이것만 쓰세요 2타 자 저것만 쓰세요 이것만 쓰세요 짬발 아니 불쌍하다 어이구 아 들케 다시 이거 쓰세요 다시 이거 쓰고 하단 쓰세요 잊지마 다 쓰세요 이거만 쓰세요 보키한테 점프를 못해 점프를 못해 하하 하하 할래 이거지 하하 하하 아 근데 이제는 하하 내가 게임을 하는게 아니라 누굴 한 명 키우고 싶다 진짜 막 녹단이나 막 그 누구냐 아래가 막히면 뒤진다. 녹다니나 아니면 멘턴가? 그 계급들에 아무나 한 명을 만났네요. 왔다. 그런 사람들을 좀 뭐랄까. 점수 좀 채우고 싶다. 키우고 싶어. 나는 내가 게임하면 재미없거든. 멀리 있잖아. 청년막은 철거 10년째 하고 있다니까. 청년막은 지금 많이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들었는데 진짜. 옛날에 녹다니언에 내가 빨간 남 만들어 준 거잖아. 아케이자 때도. 진짜. 여러분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오시는 물만두님 울산 와서 조교 받고 가서 계급 많이 오르셨고. 저희 방송은 오시면 돼요. 멀리 있긴 하지만. 시간 내서 주말에 딱 오시면. 고 따기 딱 뒤에서 그냥. 이렇게 어깨를 오르만 주면서. 레버를 딱 손에 딱 씌워주면서. 웨이브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스무스하게. 얏! 얏! 쓰지 말라고. 빤디대. 빤디대. 빤디대 맞았어요. 쓰지 말라 했는데. 쓰지 말라 했는데. 쓰지 말라 했는데. 아 물만두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한번. 쓰지 마. 빤디대 맞아. 우리 방송이라고 괜히 이름만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옆에 있으면. 그 방송에서 막 얘기해주는 거랑은 달라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집어두니까. 눌만두님 처음에 오셨을 때. 뭐지. 막. 유설퍼 막 이랬는데. 벵기셔 막 이랬는데. 분명. 지금은. 빨간단이. 빨간단 왔다 갔다 하시죠. 빨간단 현진이잖아 이제. 철권에 열정이 있으면 한번 와볼만한 동네같은 거죠. 아 근데 벽이 없다. 재미없다. 그냥 무조건 이길텐데. 벽 없으면. 도망가면. 재미는 없는데. 무한맵에서는 레이븐 최강이잖아. 아 레이븐 최강이요. 야 도망가면 돼. 잭 다음으로 최강인데. 우리 레이븐 이렇게 하세요. 우리 레이븐 여자들. 딱딱. 짬발. 다시 도망가세요. 도망가시면 이겨요. 아브로우선 하시고요.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이겨요. 하하하. 심으러 간다니. 에이. 다시 하면 되지. 아. 따라 Hadgin' 얍옵 App. 에이. 굿이! 예! 어우 씨. 개인 소리을 통. 오우 판정 와이형 아 레드다 아이씨 졌다 이거 진짜 아메리콘 아휴 그냥 재미없게 플레이한다 아 피곤해 아메리카노 아 진짜 재미없게 플레이한다 무한맘에서 얼마나 레이븐이 재수없는지 보게 될 것이야 아이씨 1시 반을 끌려고 했는데 더 길어지게 2시에 집에 가겠는데 와 졌다 질래 그냥 눈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4중안 개안하셨다 유네안 있는 것 같은데요 진정한 6도선이 여기 있었나 도망가 가서 잊지마거라 이렇게 가다가 해싰가드 솔직히 윈드밀은 저거는 진짜 웨이브 캔슬 윈드밀은 도망가요 도망갑시다 도망가면서 짬바해요 도망가세요 도망가 항상 사무실에 코카콜렛까지 있었는데 도망가 이렇게 여기다 짬바 때리고 윈드밀 때리는 척하면 설리해줘요 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보호텍은 매우 없습니다 콜라 매기면 됩니다 이러고 다시 도망가세요 우리 레이븐 유저 무안매면 무조건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 다시 도망가 공격안해 달려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 발 때리고요 다시 한 발 때리고요 이렇게 무안맨에서 레이븐 이길 자는 없어요 도망가세요 도망가시다가 가만있죠 상대방 이제 니가 와라 이거에요 전 이기고 있어요 전 안가요 절대 안가요 니가 와라 니가 오세요 자 데슨이 오세요 이러다가 짬바 때리고 도망가세요 얄밉게 어? 돈 아프던데? 짬바 하나 맞았는데 공장가 하나 맞았다 이러다가 상대방이 또 뭐 할거야 기상오퍼 딱! 기상오퍼 기상오퍼 에이 하하하 일어나게 해야되면 이지 거세요 그냥 기상오퍼 이타 찍고 짬반발 아우 됐어 그렇지 무한맵이라서 이긴거야 그것도 다군이 따라준거에요 어 위험했다 퓨데빌 짬바 기상오퍼 기상오퍼 도망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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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이렇게 딱딱 딜캐 맞고 아 상담 이지 잡기 폴포 나이스 으어어 이것이 무한맵이다 라스는 후소태지 사기라고 하기는 저거밖에 없어요 막히면 뜨잖아 게다가 이게 무한맵이다 이게 무한맵 레이븐 아우 말이 안나오는데 저거 돌려가지고 졸렬 그자체 이게 무한맵 레이븐이다 무한맵에서 레이븐은 진짜 사기에요 잭이랑 거의 비슷한 동급이야 진짜 개사기 캐릭터 병맵이 사기라고 하는데 무한맵이 사기야 얘는 때리고 막고 자 이제 또 때리고 나서 도망가다가 또 때리면 돼요 가서 이지 한번 걸고 때리고 이렇게 도망가 어? 막았는데? 알고 있었는데 에이씨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자 원 투 도망가세요 어? 아 도망가세요 도망도 돼요? 응 죽어도 돼요 어 아직 내가 피가 많아 도망가세요 그냥 짠말 때리고 도망가세요 원 투하고 아버론산하고 짠말하고 게임 창 집게 한다봐 원 투 따다 웜 아 웜퍼가 안 움직이네 아 에라잇 아 와 저게 진짜 빅스라는 거구나 비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지 걸어야돼 이지 걸어야돼 와 방금 타이밍 야 이거 흘려줘요 혹시 저거? 흘려준네 아 흘려줘요? 오케이 흘렸네 방금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반복 아 짠말 한 대 때리고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이렇게 도망가세요 이렇게 도망가시다가 자 상대방 이제 풀발기 하거든요 레드가 딱 레드 가득 시키면 레드가 딱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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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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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멍청아 고거텍 글쓰지 말라고 하하 초고수의 무함의 운영을 배우러 왔다고 악 장발 때려 도망가세요 그럼 도망가 연하랑 이모 도망가 이렇게 이렇게 도망가 원투 때리고 도망가 앞머리 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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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짠손 딴소 짠손 피하고 때리고 도망가 도망가 또 때리고 도망가 아니 아니 무슨 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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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썼다 가만있어 일단 가만있어 일단 가만있어 하나 때려 도망가 다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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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 돼 갔다 아 아 아 졸라 웃김 진짜 아 아 방금 졸라 웃겼다 진짜 하하 나를 알고있다 학습했다 지금 학습했다 학습했다 아 아 아파요 아 아파다고 망했다 이번엔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학습다 아 아 왜 맞지 풀발기했다 풀발기했다 지금 지금 30cm다 지금 아 풀발기했다 아 사륜안 발동 돼야 되는데 사륜안 발동해야 된다 지금 사륜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발기했다 아 나의 사륜안 발동이 아니고 발기했다 아 아 아 풀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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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내라 지금 크고 단단해졌다 지금 나 그럼 더 열받게 할거야 역시 자크라 보자 어쩔 수가 없어 나 밤 10시 이후로는 게임을 잘 못해요 졸리니까 아 1시 반 넘었다 아 그래서 옛날에도 맨날 난 오락실 한 7시 반에서 이제 있다가 11시쯤 되면 이제 게임 끝냈어 그 다음에 그때 놀았지 큰 데스가 있으면 길어지면 또 몰랐지만 상단에 피 아 쌍 아 아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세요 나한테 이러지마 아 이러지마 나한테 안 돼 너무 스무쌍해지는데 이거 안 되겠다 흠 뒤쪽 갈게요 아가리 묵남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진작이야 지 이제와서 아가리 묵여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묵냥가 드세요 입에서 실수 없이 석자 퍼레나가고 있고 어 어 뭐 이게 맞네 아 멈춰 이거 쓰지 말래요 제 뺨대기 대세요 제 2의 자아가 뜬 쪘다 지금 아이고 어 어 살려줘 어 그러지마 혼자 말하기 일급 자격증이야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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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야 멍청아 지금 아니야 어디가 어디가 아니 쓰지마 어 어 어 어 에쿠님 땀쩡에 맞을 뻔했네 와 도망가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 우리 레벨이 버튼으로 하다 쓰지 말라고 아 아 아 우왁 흑사니 아 아 아 따르터 바우터 쓰지 아 아 아 아 아 이제 수긍한다 아! 아 빨려들어! 그러고 보니 너 이 RK 기성올로는 진짜 안쓰네 아 너무 없어 지금 풀발기 해가지고 발기 지금 크고 단단해졌다 지금 어 화면 나갔다 나이스! 우와 이걸 이겼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나갔네요 화면 이걸 이겼어 인생의 시작이라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사기 쳤습니다 화면이 나갔을때 치트키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핵을 좀 켰어요 안보일때 핵 켜야돼 여러분이 안보일때 데미지 핵 썼어 키있고! 반격기 하고! 도망가 일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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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아물랑 아!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상대방이 공격했으니까 풀발기 할거거든요 이제 윈드베르 가서 써주면 돼요 다시 짬바를 써주면 망해요 아 내가 풀발기 하네 아! 오와 썼다 이게 잘했다 저희들 가전시키고 짬바를 합시다 하지말까? 끝까지? 도망가 짬바를 졌다 아 진짜 몇시야? 2시안에 끝낸다 이제 닥칠께요 진짜 닥친다 진짜 닥친다 말 안한다 말 안한다 아우 졸려 아우 오늘도 잠을 별로 못자겠구나 아 레이븐 이렇게 하는거구나 조항 안됐어요 이제 이깁니다 다시 기본기 싸움 갈거에요 이제 재밌게 게임하고 어! 미친 아 풀어줘 류환이 아 형님 오랜만에 형님 잘 있었어요 아이씨 지겟네 아 거기에 걔는 팬이 맞쌔어요 아! 아니 뭘 보고 따라하면 안돼 일단 지금은 따라하지 마세요 네 무조건 이제 이깁니다 말 압니다 여러분 아 방송중인가 얼굴을 드림잇뻔했네 여기 앉아 일단 서있게 이렇게 지금 완전 닌텐도 스위치만 쓰면 울산 최고의 오락실이네 그렇죠 옆에 지금 풀스3까지다 풀스3도 현역이 있어 태그2 졸아져있어 6 풀스3 현역이다 나도 아직까지 매칭 잘돼 지환이 방송 끝나고 가지마리 나랑 가지 내 입은 창조시켜줄게 진짜 망했다 어 저의 빈사 빈 정빈이예요 어? 지금 내 얼굴 잡혀? 아아 정빈이 안녕 또 러브레트 한번 해야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아니 반대죠 아 뭘 안돼도 안돼던 애네 전화됩니다 울산에서 화랑에 한때 최고를 날려주셨던 분 기억하셨습니다 진짜 요만큼 안대지 요만큼 안태 그분은 비싱갓이 화랑이 졸았을때는 접고 화랑 두라이크필때는 훈장하고 내가 접으면 화랑쎄지고 내가 잡으면 화랑규지되고 하아 안타깝습니다 원점 됐다 진짜네 아 무조건 얘 끝낸다 연승한다 강담을 지금 한다든지 아 너무 나루타만 썼어 날목할라고 아 지금 너무 너무 텐션이 올라가네 지금 나도 사기친다 윈드밀 한번하고 기상오프할게요 상대방 쫄았을거에요 쫄기 객뜰 고 빅토리다 아 아 곧이 지금 풀발긴 했는데 아 발기만 했는데 큰일 났는데 우와 잘했다 집중합니다 진짜 연승할게요 연승 연승 못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칼가 좋은데 진짜 집중합니다 아 웨이브 원투 못 넣는다 저랑 내가 움직임 들어가서 원투 해버린다 아 저 발차에 맞고 원투 들어가서 어때 시완이 우와 와 잘했다 아 왜 앉아 횡쳤는데 계속 ERK하면 쏘겨라 ERK ERK 잘 맞고 파이했어 지금 백티쉽 아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 아 아 과감하게 쓰신다 나로 아 큰일 났어 나랑 맞는거 4번 봤다 어 어 막았는데 아 막았는데 아 잠시만 잠시만 철권 마블이네 젠장 막았는데 피했는데 풀었는데 3대 미스터리 아 안뜨지 아 옛날처럼 안뜨지 안전하게 짠장 안전한 짬발 어 어 아 아 저거 바로 써버려 어 어 어 아주 유리하다 레이지하게 아 아 나락신이 나란다 하하하하 아 아 아 파테라 스틱 빌려줄까 아 괜찮아요 아 아 피곤하다 이긴다 내가 연기가 일상이라 했지 아까 카톡으로 응 연기가 일상이라 했지 뭔 연기 시간 연기 아 그러네요 연기가 좀 멀었습니다 아 디바이 안가 아 아 진짜 진짜 연승할게요 그냥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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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람파일을 사람파일을 해야겠다 재미 안본다 아 또 멀리서 죽인다 진짜 너무 커요 40인치 거리감 안됐어요 지금 부모텍 잡상에 아 아 아 아 왼발 피씨는 1대1이 되는데 풀코가 1대1이 될까 그게 뭔가 아 2대2이 될까 2대1이 될까 그 3대2이 될까 4대2이 될까 4대2이 될까 그 3대2이 될까 그래도 4대2이 될까 턱이 막 계속 꺾여 안녕하세요 무조건 이깁니다 집중했거든 와 잘했다 네이븐 레드가 거의 조작중이 제일 좋다 상위권이죠 제일은 모르겠고 쟤랑 브라이언이랑 여기때 제일 좋은거는 샤올로? 아 그렇습니다 파스타도 좀 좋은 편이고 무조건 이깁어야지 빨리 끝낼거야 이제 시간이 없어 나에게 와 씨 와 시은가이 어우 잘 때린다 이지? 계속 맞네요 과감하게 하신다 본인 체력이 많으니까 아 아 샤오유인줄 알 하하하하 어 레드 아 와 막 꾸고 막 이렇게 꾸고 막 비비고 그냥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시간이 없어 가야될 시간이다 자야된다 우리가 지금 끝나고 하는 시간 너무 오바됐어 지금 8학년을 위해서 빨리 끝낸다 그리고 나랑 해야지 네 하하하하 피곤하다고 집에 일찍 간다는데 하고 가면 돼요 하고 어차피 내일 아무것도 없긴 한데 일찍 일어야 되는 것 같고 갈 때 태워줄게 아 알겠습니다 너 차 없나? 안 가졌어요 아 친구들이랑 놀다가 바로 와가지고 술 먹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택시타 관리했어? 네 약간 술 먹긴 먹었거든요 아 지금 6시까지 음주철권이야 그렇지 매번 있는 일이지 우리한테는 기완이 집이 어딘데? 저 그 MBC요 중국 쪽에 아 중국의 MBC? 난 저 MBC 볼링장 같은 얘기하는 줄 근데 저 지금쯤 큰 다리 건너면 바로 있어가지고 와 저기 카운트 갔나? 원래 오늘 그럼 택시타고 중국까지 갔네 뭐 항상 그래요 차를 몰고 평생 다니는데 오늘은 뭐 친구들이랑 쏙 갈려라 오오 레드 아 앉아 스키 아 레이버 웨이버 안나와 또 아 웨이버 기상허퍼인데 아 근데 그 전에 기상허퍼가 안나갔어 아 까비 아깝다 네 게스트 한번 오셨습니다 을사한 철골 월로 한번 오셨습니다 월로지 뭐 이제 하하 이제 이제 월로지 나도 이제 월로는데 뭐 원탁 퀘이 한번 해야지 우리 월로가 뭐냐 조상이다 조상 당분 알아보자 어우 이걸 이기네 안녕 두개 그니까 이분이 한 3대 혹하기 정도 됩니다 아 하하 우리 나루토 컨셉돌이 하고 있던데 나루토를 안박수 아이 그런 말하면 안돼요 큰일 납니다 짠골 맞아요 누구냐고 신상 털린다 그러다가 시흥시흥합니다. 경기도 시흥 아우 시흥 아 안돼 레드 좋아요 아 풀었다 풀었어 못 풀줄 알았는데 아예 아 이상하게 저거 안맞네 오 어이 졌다 와 내가 14프레임인데 와 나왔으면 판정해 아 웨이브 왜이렇게 짧게나 외부 때 너무 오래했다 피곤하다 너 그냥 이겨셨어요 에리도 레이브 잘하는데 에이 나는 레이브 못하지 나는 양민 레이플이지 피곤하면 잠깐 교대하라고 내가 하면석이 안그러든 라스야 라스 외누퍼가 13인데 원투하고 내가 이제 14를 썼잖아 하니깐 뭐 그럼 앉으세요 지금 운전하고 와가지고 잠깐 서있어 자 무조건 이긴다 했죠 불타올랐어 지금 손목 자르면 되나 이제 응응 무조건 이깁니다 아 나도 몸에서 바꿀까 사실인지 근데 할맛나요 이거 진짜 뭐 어떻게 인풋렉은 어때? 인풋렉은 좀 괜찮긴 한데요 차이가 있긴 있나 쪽 진짜 미세하게 전에 쓰던게 인풋렉 좀 덜한거라가지고 원래 스팀판이 오라실보다 조금 빠르니까 지금 딱 적절하게 됐겠네 그리고 원래 옛날에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인풋이 개쩔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그런가 아 왜 하픈데 이 아마 이기면 푸짐 오우쒸 아웃 쏘겠어 옛날 바운드 기술 사이즈 가자 아우 캔슬했는데 와아 오지고 지렵고 레빙고 와아 와아 역시 오판보다 빨라 저게 저게 쌍장이 러프당했다 해도 진짜 좋다 좋긴게 좋다 하나 한번 쓸 것 같은데 아 아 반응겨 아 하나 한번 쓸 것 같은데 아 야 이번에 기술 아아아아 눈치 빨랐다 눈치 빨랐네 아 으음 후 후 후 아아 아아 너무 아프다. 정말 아프다. 잘했다. 판정. 광개끼. 방금 깨는데 왜 안됐을까? 데스티니 님이 너무 모르시네. 지금 안되는데. 지금 방송을 알려드려요. 알려드리면 바로 쓸 것 같은데. 어디가. 어디가. 저거 어떻게 만든거야. 이렇게. 웃지맞다. 이렇게 확실해요. 와. 잘했다. 네. 방송합니다. 철권하는 데스티니. 방송하시는 분입니다. 저게. 레이븐 용차가. 막히고. 14. 라스 볼트라인은 확정입니다. 첫 대야. 하면 됩니다. 14. 이상 기술을 쓰면 반격됩니다. 아. 웨이브 또 안됐어. 마취려. 아. 콧목. 자르자. 콧목 자르자. 콧목 자르자. 콧목 자르자. 콧목 자르자. 콧목 자르자. 여기 놓고 한번 해볼까? 이제. 책상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결국에 책상에 놓고 하는구나. 어우. 허벅지 아파. 나는 됐던데. 여기서. 책상에 올려놓고 하는거야.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책상에 올렸다. 안되겠다. 웨이브가 안나가서. 책상에 해야겠다. 방법이 없다. 이겨야 되니까. 피콜로 망토 벗듯이. 구웅구웅. 나의 본모습을. 보호색 빡깁니다. 책상에. 책상에. 스틱을 올리기 시작했다. 아. 뭔 소리야. 절감. 아. 아. 나이스. 아직 못 이긴. 아. 한방 나눌거 같은데. 죽나? 제발 죽어라. 아 죽었다. 아닌거 같은데. 죽었다. 우와. 괜찮네. 딸피라도. 아. 이제 책상에 올려놓고 한다. 최후의 발악이야. 아. 투원을 하네. 나이스. 아. 안패지. 하하하. 이따 간보기. 아. 저 2타 상단에도 못앉겠어. 아. 글리다. 빨려들어간다. 따다당. 이지. 어. 이렇게 확실해요. 아. 이게. 카운터가 나버리네. 포도스 실려버리네. 안죽인다. 어. 좋다. 눈치 빠르다. 아. 킬리가. 임빡. 하하하. 하하하. 마이터가 나버리네. 랄와. 시빠리넬. 하하하. 카운터가 나버리네. 아으우. 하하. 하하. 어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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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나락 와 이게 안닿네 나락 계속 맞는다 원래 저 다 해야되는데 과감하게 나락이 계속 맞네 오 뭐야 이거 이거 피한거야 피한거에요? 와 백지씨가 키보드라서 너무 좋다 진짜 저거 키보드라는데 네 키보드가 백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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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 중립이라는 예능이 없어서 아! 계속 보라칼라 멍청한거같에 와 이거 좋네요 죽어요? 아 죽겠다 이거는 피가 너무 좋다 상대가 피가 아 너무 좋다 또 오래가다 또 이거 엄마한테 전화 먹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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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복귀해라 빨리 아 이거 랩은 똥캐씨 이제 똥캐랑 올라가기 시작했다 장이는 독으로 탓하잖아 오, 또 2연패야 또 어휴.. 어우.. 카운터 과감하다! 하핳 체력이 많으니까 싸지는구나 그냥 확확확 아 늦어 반응 피곤해! 많이 피곤해 반응이 늦어 집에 같이 잘 시간이야 아 또! 저게 안패지네 두 번째로 걸리네 저분도 피곤해 둘 다 피곤해 지금 젊은 사람이 이긴다 이거는 아.. 빨려들어간다 안되겠다 무르님 스타일로 간다 안되겠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무르님 스타일로 가야겠다 완전하게 짜기짜기 하겠다 하하하하 와! 빨려들었어 쟤 배! 역시 무르님 스타일로 사스가.. 니 이상 스타일됐을까? 신나게 만든 무르님 스타일로 획득 장악 아 와..잘 cement 지금 게스티 님이 집중력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 엄청나네 와 저게 원래 안패지는데 그거 딱 내성이 지금 쌓이기 시작했다 아 아이고 구주 구주 딱히 13인가? 12인가? 아이고 네이브는 원래 그냥 하겠다 오우씨 아 그렇대 와 저게 제일 무서워 존나 아프네 자 이제 레드로 사기함 치면 된다 좋았다 오우? 와 존나 쎄네 안죽을 줄 알았는데 존나 아프다 아 레이지 없구나 아이씨 강등당하겠다 이거 졌다 자 강등입니다 방송 종료하자 마치죠 아 아 아 아 이제 한 두판 지면 강등이다 왔나? 기억이 안 나 저분이 아까 세판 이기고 와가지고 이게 강단적이 전에 뜰수도 있다 아 아 아 이제 골고루 피즈로 쓰신다 아 아 아 드디어 막았어요 감격 2,4,3 아 아 맞다 아 그거 까먹고 있었네 뭐지? 저거 가다는거 저거 가다는거 저거 가다는거 까먹고 있었네 아 저거 퍼즈가드로 막으면 되는데 왜 저거 있었네 으 으 왜 안 이 사람은 왜 안닿지? 저게 원래 닿아야되는데 오우 씨 칭 오 오 아 아 또 또 또 저거 나 미치겠다 저거 어떡해 가게 다 빠진다니 저거 앉으면 됩니다 하하하 리얼명쾌한답니다 저거 어떻게 앉으면 됩니다 너무 맥키해서 솔로몬이 온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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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이상없어 영광인줄 알아 팔로 꽃놀이님 팔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장례드다 안전환 콩고 짜라나 짱장 이지 아오 아 안 빨려 이거 하고 다음판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찍고 파이파이 라스트 파이킹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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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판 말 안했다 한마디도 안했다 팝 팝게임했다 이번에 확실하다 말 안했어요 오 고패레 시전 안했네요 입을 안열렀다 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옆사람들 때문에 빡쳐가지고 그런거 아닌가 그런거 두집게 뭐 어떻게 경기 결과만 좋으면 되지 빡치면 잘하면 되지 하아 하아 아우 좋아 아 어 뒤에서 맞았다 앞으로 뒤로 다 맞아왔네요 이제 흐흫 방송 이름이 EBS가 팀 이름이 EBS 방송이름 참배육 방송 흐흫 내가 오늘 회사했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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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매니저 어 EBS 매니저님이 여기 있잖아 팝게임중 빨리 이길라고 팝게임중 그니까 더블퍼스 뒤에서만 처음 봤다 아 뭐가 했다 안되겠다 드실래요? 응 배 터져 양치까지 다 와 봤어 드림 까까오 아 아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4연승 갑니다 나한테 말하지 말고 마이크 대고 말해라 나한테 의미없다 아 4연승 갑니다 4연승에 이긴다는건 2연패하면 끝난다는 얘기? 아 좀 많이 적어요 이건데 아까 아까 이긴게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나 오기전에 와 네 그니까 형 오기전에 이분 강단을 5번 떴는데 다 막았어요 아 이분이 고호텍을 막았다고? 아니 이분이 강단이 떴는데 본인이 강단 뜬걸 5번 막았다고 고호텍한테 강단을 당할 뻔한건 응 그걸 지금 한시간 반 또 안 끌고 있네 어 계속 한판 쥐고 한판 쥐고 한판 쥐고 한판 쥐고 강등 뜨고 막고 또 한판 쥐고 강등 뜨고 또 끌고 계속 하다가 지금 갑자기 4연승 방한거 원래는 이렇게 오래 끌게 안 했는데 12시 정도에 끝날랬는데 다 이미 12시에 이미 저사람 강등이 또 있었어요 이분이 대단합니다 집중력도 오줌이다 여기 하드 철지들은 어디 안가네요 고통 아 하다슴다 어 풀었다 와이탈프네 아예 질렀다 레드 아 레아가 났을거야 1초가 안되네 1초가 안되네 방금 나올 때 해야 삥 했으면 와라 에리가 레이브에 나간다 내가 빠르게 주황 넣으면 에리 죽게 하하하하 가브라 한번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다 뭐지 카메라가 다 틀고 나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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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구입기 새로 오신분 팔로우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오우 안전하게 다행이죠 저거 저걸 맞고 딜키도 몰라서 아씨 이거 원투를 해냈는데 확정 바비 좋아 좋아 4LK 맞고 레드나 다른거 다 15%에 못게겠어 4LK가 뭐야 4LK가 뭐야 4LK가 뭐야 뒤로 왼발 안 돼 얘 꺼여 빵게임 중 오우 오우 양잡 으 으 아아 2타 수집이다 오우 오우 아 레지 안 터졌다 땡건 없네 이지 아 레지 안 터졌다 와아 지렸다 레지 지렸다 왼발 내밀고 자세 들어가면서 레드로 나오는거 아 왼발 들어가서 레드쪽만 아 아 아 아 레이브는 RK 쓰면 되네 아 RK는 안 쓰면 되겠네 아 오케오케 오 땡큐 땡큐 역시 우리 보이니치님 빨리 말해야지 아까부터 이제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냥 뭐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팔꿈치 1 RPLP 있잖아요 그게 14죠 이제 끝내려고 이제 박겸전이에요 진짜 끝낼거야 아 아 모토 닦게 아 오바리 상단이라 15로 기길 수 있으면 안전한거는 1 RPLP가 아 보이니치님 빨리 들어왔어야죠 아 보다 보다 못해 지금 말하신거겠지 슬프다 방금 넣어보셨대 아 퇴시가드가 됐다 아이스 오우 유씨 맞네 원래 안되네 유씨오네 와아 군인이 탔다 모드 오케이 유씨 아 아 아 띠니 띠니 오우 아 띠니 아라 띠니 아 띠니 아 아 아! 멍청한 놈 아이고 와 안패지냐? 옛날에 패진 것 같은데 아까 방종한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딱 잡혔어 아 고통이다 이거 이겼어야 되는데 아 어? 형 혹시 그거 아 했구나 고통이다 약속에 두시 가자 두시 넘었다 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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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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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그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아 생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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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애 왜 아 아 아 수 tint 많이 못했다 bevor 고우트 레이버 어허 사기를 너무 많이 쳤다 아 저 기상화판 딱 필무 뿅뿅 우리 얼마 줬어요? 얼마 주셨어요? 얼마 줬을 것 같습니다 문제! LG께 150만원이면 아 막았는데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한.. 69만원? 와 또 또 또 새거? 리모컨 포함? 삼성패널? 와 뭐야 이거 삼성패널 삼성패널이면 가만있어봐 그럼 VA 패널이야? IPS가 아니야? 2시 반까지만 해요 2시 반까지만 그냥 2시 반까지 할게요 아 그럼 25분만 더 서있으면 되나? 하하하하하하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와 이만 하하하하하하 공원탑사우나에서 시간 보내다가 버스 타고 와 아이고 지금 연장 가져왔다 형님 알았나 새파이프 소리 안들냐 지금 하하하하 공원탑사우나로 가야 새파이프 들고 왔어요 형님 와 대세기 아 배상 아픈데 늙은이 다리 아프긴 하네 그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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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Sue 풍림펀전이 우리를 너무 많이 잘 알고있어요. 낚시! 걸렸다! 가드블룸 어이 랩이 안됐고 저 패턴 오랜만에 보네요. 아우 윈을 비싸디 걸렸다! 어디서 많이 버는 테스트인데? 따라랑 보드타기 와 제대로 들어갔다. 지금 고텍 빨리 이겨야지 택시비를 할게요. 아우 좋대 올라 좋다 카운터 디미지 오 위험했다 이겼다 와 역시 랩이 대단하다. 센 언니 3분의 1승씩 10분의 3승 그냥 이겨 그냥 빨리 이겨 그냥 무조건 이겨 3라운드 4이기면 되겠어 기가를 위한 빠켓게 근데 이거 그 결판 나기 전에 그냥 그 리벤지 안하면 욕먹나? 아냐아냐 안해도 돼요. 안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부터 몇 시간동안 하던 분이 이분도 방송하는 분이라 안녕하세요 중간에 끄기 좀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해야겠다 하고 그냥 꺼버리면 돼요. 상대방 쪽에 방송 들어가서 시간내도 가야된다고 말하면 돼. 가야된다고 근데 저분은 욕 안해도 시청자도 욕할수도 있겠네? 아 이거 안해요 도망가 이거 일부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약해지는 거 오색한스러워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몇 대 몇이냐고요 끝까지만 안녕하세요 몰라요 우리 지금 이거 한 3시간 했어요 이 아까 전에 데스티니 강단을 5번인가 넘게 뛰었는데 다 막았어요 이분이 그때 너무 나루토를 예능으로 했어 얘가 지금 그때 풀발기 해가지고 큰일 났었어요 여태 메시지가 영광인줄 알아봐 끊지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 2시간째 2시간째 2시간 넘었죠 안 넘었어요 안 넘었나 2시 아니 아니 11시 11시쯤 했을까 우리 11시에 한 40분? 그때에 넘었는데 2시간 넘었죠 어허 아니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저희 방송에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야간님 오랜만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허 아 좋아요 그러게 오래하네요 생각보다 확실히 책상에 놓고 하니까 백댓이를 해야겠다 아우 오우 백댓이 졸라 잘 돼 3개 3개 8개 2개 5개 3개 아예 극간님도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1개 1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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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월트를 했는데도 어우 지쳤다 와 뭐냐? 뭐냐? 레알 썼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아아 더 빨리 썼걸 아 졌다 게임 안 끝났다 임마 졌다 아 왜 맞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괜찮아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안전상태에서는 레드가 안나가니까 최강이 레드도 있고 카드했는데 까비 쌍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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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졸렸다 이제 눈에 안보이네 기술이 카운터 났네 아헤이 좋구요 이제 약간 술벤현이 올라오는데 졸린게 아이고 안되지 어이 환상에 똥꼬 씹으러 했으나 똥꼬 터졌다 물레방하라니 때린사람도 걱정하는 패턴 목숨 너는 패턴이야 막혀서 무조건 뒤집는거니까 사운드 듣고 레아맞은줄 알았네 기압을 기압을 질러야지 기압을 히트 으아 어 안돼 너무 어리다 반칙했다 방금 방금 사귀를 쳤는데 분리한 패턴 아 어 렛 아 아 아 아 젊은 순간에 빠진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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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아 아 으 반격이 안 된다. 라스 똥개긴 한데 잘하면 쎄요. 이미 이쪽 중간에서는 갤럭티어는 의미없어. 아! 끝났네요. 존나 사기치면 된다. 존나 사기치면 된다. 아! 안 나왔다. 이게 나라 극상성이야 플레이가. 아이고. 아 맞는데? 3핀 잡았다. 나이 극상 아파. 아! 빨리 지는 게 더 편하다. 아! 다 막힌다, 다 막힌다. 10분만 좀 개겨라. 반성으로 하자. 30분까지 방송 안됐습니다. 끌게요. 10분만. 안 가 안 가. 한참 남았어 아직. 그 와중에 600. 어! 강등 갔다. 가지만 가자. 아 가자. 뒤방 가자. 뒤방 가자. 못 간다. 30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네. 못 간다. 아. 아쉬는 게... 섭섭하지 않게. 고거 땐 화이팅. 아아! 아... 기상 어떤 데 왜 안나갈까? 아 기상 어떤 데 왜 안나갈까? 기스를 너무 많이 했어 전팅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오늘 호스팅 박 터진다 와아 오늘 호스팅 100명 넘게 받았다 그런거라기보다는 시간이 아득이 잘 맞았네요 우리가 방금 제일 늦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 방송을 끄면 그 방송 도전사람들도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와 안되냐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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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프레임 까지 된다해서 아니 방금 사라졌어 어우 싹두기 잘한다 팔로우 한번 보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난민여러분 우리도 방송한다는거 여러분의 팔로우가 저희가 힘이 됩니다 아 광학기 할걸 와 잘들였다 아 보이니시니 빨리 왔어야돼 이미 늦었어 강금됐다는거 질 잘한다. 볼트라이너로 되지 무조건 되지. 우와 잘했다. 역시 그냥 보내여어. 물레방으면 가자. 어짜피 짙다. 그렇지. 물레. 흐하하하 흐하하하 애잉 자캥 핑 핑 핑 핑터 나올 줄 몰랐다 왕 왕 왕 왕 왕 내가 볼 때 그냥 데스티니는 네이브도 이렇게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오우 뭐야? 아 늦어 왜 이렇게 반응이 늦지? 잠온다 지금 한게임은 정신 바짝 차려 아 난 뭐 떠야 저거? 안 떠 뜨나? 저거 안 뜯어! 안 뜯어? 와 이거 이기네요 아 이거 빨리 썼다 이기네요 와아아아 잘했다 야 이렇게 잘 할까면 아까 한 6판 연속으로 잘 하던가 그거? 내 기스 했잖아 기스 기스 했잖아 기스 모르겠으면 그냥 흘리는게 낫겠다 오늘 별로 안 마셨는데 5잔밖에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지 기상업 썼어 아 이거봐 기상업했는데 어 나 5잔밖에 안 마셨는데 반응이 느릴 리가 없는데 나이스 하단 소원쓰네 와 이거 하단 기상업퍼 이씨 아우 아우 이렇게 까비 아하 음? 으응? 김치 해버렸다 와 아 느리겠었는데 아 아 또 막아? 한 번 더 쓴다 영광인 줄 알아 에이다 에이다가자님 트위치 발로감사합니다 에이다가자 에이다 뭐야? 코인 아 에이다가 코인이야? 어 나만 기억해 에이다 아 채팅은 여기로 올라가 아 이거 안썼는데 가자 그냥 디스 가자 어 어 어 에이다 과자님 너 보명 보러는데 누구지 아니 안되잖아 자꾸 옛날처럼 할래 너 코인한다는 그 친구 아니야? 아니에요 에이다님 후하유 아 물레방알라님 아 곰무 너무 약하게 때렸는데 물레방알라님 아 내 레드쓰까말고 곰이 엄청 했다 레드쓰었으면 이겼는데 곰이 엄청 했어 이게 막판이 될 것 같네요 네 막판 합시다 어 그때문 반응이 왜케 되지 내가 그때보다 빠르다 하하하하 내가 오늘 잡기 다 풀면 아 아아아 라운드1 화이트 아 아 못찾겠어요 그럼 새로 충전합시다 아 안되 네 앞으로는 아 이건 왜하지 아 바로 응용해 아 아 아 아 그런거같애야 아 채팅보다 안잤다 채팅 보지마 아 채팅 보지마 잔어 свид 극락으로 가자 하하 하하 어이구 졌다 이거 채팅 보젽 이번에 과학이 없을것같은데 채팅 보젽 가 어유 아우 지옥이 지네 아 저렇게 안되네 저렇게 없나? 아아 영광인줄알아 안돼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멀면 진짜 안맞네 아이고 아 진짜 물었어 가자 아이고 할수있어 할수없어 이게 할수있어 흥분했다 흥분했다 아이고 아 아 야 저분도 지금 흥분했을테니깐 아 아 아 야 아 이거이래 와 카운터를 해가지고 와 이걸 아 예스에스 디스 라스 데스티니 어 라스플레이 이즈 베리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리아 아 아 안 주 이는이다. 이는다. YK를 결과된다. 아! 아시상이다. 아!!! 이거! 저걸 들키는지... 아... 이걸... 아 아 아 아 아 아 . .